의령군 의회가 올해 편성돼 있는 공무 국외연수 관련 여비 전액을 반납할 것을 밝혔습니다. 군의회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군민들의 고통이 큰 상황에서 집중호우로 수해 피해까지 겹쳐 이중고를 겪는 군민들과 고통을 나누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. 침체한 지역경제 회복 및 군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군의회는 의회 차원에서 고통분담과 함께 군민의 삶과 공유하는 의회를 만들어갈 기획입니다.